손님이 저희 집에 많이 와요. 식사하실 거죠? 기본이죠, 기본. 골도 들어가고, 골도 들어가고. 진짜 바로 식사를 하세요. 아버지님, 사람 생전에 물을 잡자. 그런 배예요. 엄청 무거워. 물했다. 아따 크다. 안 보이셔.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마을 지내지 않아서 힘듭니다. 시골에서는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. 하지 말라고. 자꾸 그만두라 했었는데 또 한 번 손 대놓으니까. 내 눈이 안 들어요. 힘들어 죽겠구만. 힘들어도 이거 해야지 어렵고 못 먹어. 쌀이 싼 거 그냥 갖다 와서 파다 쓰지. 이렇게 질게 파. 엿장도 파지 말라고. 조회 좀 하자. 내가 아래쪽 파 줄게. 어떻게 다 파는 거 그렇다고.